그냥 이 분 정리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옷차림 옷을 나오신 분 중에서 제일 잘 입었어요 오늘도 옷차림 옷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호우시 형님 유튜브로 마랑티비보며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다가 한 달 전부터 아메까지 관심이 생겨서 저를 알게 됐습니다 제 영상을 모두 보고 하나씩 배워보려고 하고 많은 팁을 알려주시지만 부족한 저는 활용하기가 어렵네요 따끔한 혼수 부탁드립니다 엄마 몰래 방안에서 입었습니다 동생 이렇게 엄마 몰래 방안에서 입으면 맞아 조심해 지금 옷을 봐보면 브랜드를 봐도 프리즈목스, 유니폼 브릿지, BDR 이런거 많이 입으셨네요 음 일단은 보면은 그냥 딱 입문하시는 정도 밖에 안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룩을 봐도 지금은 그냥 입어보시는 단계고요 뭐 자기가 입어보면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막 특별하게 크게 말해드릴 건 없고 혼수를 주자면 이렇게 셔츠를 밖으로 빼셨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러면 잘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입문하시는 분들은 넣어 입는게 훨씬 깔끔하고 룩이 정돈되보여요 아디다스 8콘을 신으셨는데 아메카지를 입는데 아디다스 8콘을 신으면 브랜드가 잘 안 맞는 느낌이에요 섞이기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알려드리자면 아메카지에 맞는 브랜드들을 입고 신어야 돼 그래야 룩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요 아디다스랑 아메카지 브랜드랑은 대부분 잘 섞이기 힘들어서 좀 코디하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분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올블랙이 편한 운동화를 신고 싶으시면 뉴발 990 V4 신으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19살 옷 좋아하는 고딩입니다 깔끔한 룩 좋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입은 옷들이죠? 제 안목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서 훈수 부탁드려요 옷 잘 입고 싶습니다 팩폭과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진짜 팩폭과 피드백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제가 냉정하게 보고 말해드릴게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자면 잘 입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고딩 학생이라서 그런지 자기 스타일은 없는 거 같아요 아직 옷을 어떻게 입는지 모르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남친룩 조합이에요 티에 자켓에 슬랙스 같은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아이템인데 그 기본 아이템을 가지고 핏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는 거 같아요 일단 바지 핏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 핏하고 기장도 좀 짧은 거 같고 깔끔한 룩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훈수를 더 드리자면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옷을 잘 입으려면 첫 번째로 비싼 걸 사던가 두 번째로는 핏으로 다 때려 맞추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고등학생이라 비싼 아이템을 사기가 힘들잖아요 핏을 잘 맞추는 법을 배우세요 가장 먼저 고치셔야 할 점은 바로 바지의 핏입니다 스니커즈를 신을 거면 아예 오버핏한 바지를 통해서 바지가 스니커즈를 발등까지 닿게 연출하는 방법이 있고 오버핏한 게 좀 부담스럽고 로퍼를 신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스트레이트 핏이나 테이퍼드 핏 정도는 입어야 확실히 이쁩니다 지금 동생은 보시면은 이렇게 슬림 핏으로 입었잖아 요즘 이렇게 슬림 핏 입는 사람 없어 근데 아직은 너무 어리고 지금은 노력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많으니까 미니멀한 느낌이 어떤 건지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악세사리 브랜드 MD라고 있는 24살 남자입니다 옷에 관진 가진지는 이제 1년 넘은 거 같고 구제옷을 좋아해서 빈티지 요리들을 많이 구매했는데 슬슬 질 낮은 옷은 버리고 아메카지 쪽으로 질 좋은 옷을 구매하고 싶은데 브랜드를 모르다보니 시작을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옷 입는 건 조언 아메카지 브랜드 정보 듣고 싶어서 메일 보냅니다 아래로 갈수록 최근 사진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건 뭐 거의 범죄화의 전장 아니여?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라 임마! 아래로 갈수록 최근 사진이라고? 갈수록 덤옷 입으면 어떡해 갈수록 스타일이 다 애매한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잘 입었어요 지금 이분이 앞서 말했듯이 슬슬 질 낮은 옷은 버리고 질 좋은 아메카지 브랜드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아메카지를 어떻게 입으시는지 아예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옷을 솔직히 지금부터 구매할 필요는 아예 없어요 그냥 이분 브랜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아메카지가 잘 뭔지 모르시면 구매하려기보다 일단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메카지가 뭔지 알아야 그 스타일에 맞는 옷을 사던지 말지 하는데 무작정 옷부터 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제 블로그를 참고하던지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 보시던지 아니면 인스타에 아메카지를 검색해서 옷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게 아메카지구나 하면서 느끼세요 그러면서 이 아메카지라는 장르를 파악하는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5차례 문수 부탁드립니다 성수동에 거주하고 있는 87년생 자칭 성수동 보안관 아메카지 영상이 있길래 보고 사진 보냅니다 봐볼게요 그냥 잘 입는데요 와 근데 진짜 다양하게 입으신다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훨씬 옷 입는 스펙트럼이 넓으신 것 같아요 봐도 제가 굳이 훈수를 둘 필요는 없는? 이렇게 보시면 뭐 클래식하게도 입으시고 이런 스포티한 느낌도 입으시고 살짝 스트릿 캐주얼 같은 느낌도 입으시고 색깔이 정말 많으신 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매번 말하는 정석적인 아메카지 머리의 스타일이 바로 이런 머리에요 이렇게 포마드 바르세요 이분처럼 머리를 다 넘기는 슬릭백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게 부담스러우시면 2대8이나 3대7 가르마를 타면서 포마드를 바르세요 그래야 멋이 있어요 솔직하게 멋을 추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포마드 바르는 수 밖에 없어 지금 이분이 브랜드를 써주진 않아서 정확히 어떤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보면은 랄프로렌 더블 알렐인 것 같고 베레모드 엔간 것 같고 이것도 보면 로크 슈즈 확실히 좋은 브랜드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셔츠 카라를 자켓 밖으로 빼는 센스를 봐도 옷을 어떻게 입으시는지 확실히 아시는 분 그냥 이분 정리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옷차림 훈수 나오신 분 중에서 제일 잘 입었어요 가장 아메카지를 잘 입으신 분 정말 잘 입어서 훈수 들게 1도 없습니다 그냥 잘 입으세요 오늘도 옷차림 훈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메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도 상관 없으니까 부담없이 옷차림 훈수를 원하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